안녕 친구들 우린 메리 헤이데이라고 해 저희는 5인조 얼터나티브 락밴드 루아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고 싶은 건 다 아는 밴드 허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스록 밴드 코토바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바우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경영을 통해서 마음의 준비를 했던 게 아 이 암호 한번 불살라보자 저희만의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만의 분위기로 한번 매력 어필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경연 정말 잘하겠다는 말보다 더 잘할 테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재미 빼면 시체라서 그 무대를 그냥 후회 없이 즐기고 내려오자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의무거든요 이번 무대도 저희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시 즐기고 후회 없이 내려오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해냈고 그리고 이제 1차때라는 조금 더 다르고 색다른 매력으로 2차 준비했으니까 그 모습 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로아메 모든 대선 팀 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번 계기로 더 한국 밴드계를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많은 음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여기 오기 전까지 많이 노력했던 그런 합주실에서 노력하고 각자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던 노력들이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실수 없는 좀 허드 같은 무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룰 수 있게 만들어주신 저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주 그렇게 해주세요 더 정말 좋은 곡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중요한 기회고 저희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그 순간에 저희 멤버들이 다 몰입해 있다는 그 몰입감 그리고 그 멤버들이 각자의 연주를 하고 있지만 하나가 돼서 관객분들과 들어주시는 분들께 무언가를 전달하고 있다는 그 일체감을 꼭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잠시 마음을 열고 저희의 음악과 퍼포먼스를 즐겁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형적인 밴드 폼의 음악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 중점에 있는 시도를 하는 아티스트로서 뭔가 좀 더 너무 밴드 사운드라기보다는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퍼프하고 대중들과의 접점이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그냥 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비록 공연이 아니라 경연의 한 부분에서 무대에서의 모든 게 보이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나마 다 같이 함께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yem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